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갖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하는 마음과 불공평하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편으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공평하다는 말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그 기준을 통해서 그것이 공평한지 아닌지를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공평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될 만큼 그렇게 공평하지가 않아요 또 이 세상은 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하다고 하는 이 법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법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이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또 법을 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공평하게 대해줄 리더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공평하게 살아갈 그 세상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공평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공평한 세상살이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の民たちは不公平한世の暮らしに対して辛い思いをしていました 애국의 종으로서 자유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어요 자신을 종으로 대하는 그 세상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을 핍박 속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이 가난이라는 축복의 땅을 향해 소망을 갖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이전 삶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황성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린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땅으로 그렇게 축복의 땅인 가난한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이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거든요 이런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그들은 원망하며 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서게 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일을 마치기 한 시간 전까지 그렇게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해가 저물고 일하는 시간이 끝나서 그 품꾼들에게 그렇게 일한 수고한 것을 그렇게 주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그 품꾼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게 돼요 그런데 먼저 와서 일한 품꾼이 자기보다 늦게 온 품꾼보다 더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처음 온자나 나중 온자에게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을 주게 돼요 그러자 먼저 온 품꾼이 화가 나게 됩니다 주인을 원망하게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품꾼이 이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 왜 일당을 불공평하게 줍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와서 일했는데 왜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대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ある意味では 주인은 고매하지 않은 사람의ように思います 하지만 분명히 일하기 전에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대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품꾼에게 풍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면 주인에게 그렇게 원망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없었던 자기에게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자기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품꾼을 부른 것은 그 품꾼이 일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품꾼을 부르고 그렇게 일을 준 그 주인은 품꾼에게 있어서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주인을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한 것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품꾼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품꾼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밖에 살 수가 없습니까 왜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살 수가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를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여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이 조금 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내 삶이 힘들다고 주님께 불평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삶보다 힘들어졌다고 내가 불만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을 후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공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품꾼을 부른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감사의 신앙으로 왕 대신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저의 메시지에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